어디 가세요? 아, 저 남자 친구 만나려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오우! 호수아. 나는 또또또 또또또 걸어 또 걷다 보면 또또 알약 두 봉치가 설명해. 힙합이라는 게 억압과 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음악 아니에요? 요즘 언더가 좀 많이 알려져서 힙합이 근황하고 이런 건 잘 좋은데 제가 봤을 때 건물만 잔뜩 들었어요. 그래서 센스티브하고 센티멘탈하게 나아갈 필요 속에서 그것도 못 생각하지 않나? 아, 인상 좀 둬라. 어디 뭐 끌려가라. 좀 긴장돼. 아, 개 안 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와서 인상 쓰면 돼? 어. 아, 잘 안 가졌어. 아, 잘 안 가졌어. 바쁜 거 있다가. 왜? 아, 아까 동준이가 저 담배 못 피게 한 거야? 솔직히 건강이 안 좋은 건 여자랑 안 좋아 똑같은데 너는 대신 하신다니까. 검준이가 평소에 저 담배 못 피게 하거나 그러잖아. 뭘 사고 싶네. 아, 냄새. 아, 눈 대신 그러지 마라. 아이고, 엄마. 당신이나 작작 부리라고, 엄마. 잠깐만. 뭐야? 어디 안 쓰나? 좀만 있다. 어디 안 쓰나? 왜? 가자. 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엄마는 천사다, 천사. 아빠는 딱 나랑 똑같고. 그리고 내가 좋은데 예약해. 이따가 딱 끝나고 바로 꺼볼까? 아, 그런 데 아니다. 약간 호체하면 약간... 그래요? 뭐지? 아, 니가 빠져버렸다. 엄마. 아이고, 아들. 왔나? 무슨 냄새인데? 그런 거 있다. 아이고, 어서 와요. 밖에 안 좋구나? 밖에 왔다. 밖에 왔나? 아빠 어디 갔는데? 아빠? 아빠 몰라. 엄마 왔다 갔다 안 안 하자고. 아이고, 뭐. 오늘은 뭐 애 썼어요? 아니, 아니요. 봤다. 엄마. 그, 생일 축하해요. 어, 뭔데? 니가 산 기가? 아, 제가 산 건데 별건 아니고, 어머니. 아이, 그럼 뭐 안 갖고. 그냥 밥이랑 한 끼 먹자고 오라 캔길래. 아이고. 아이고. 맞다 보이시네. 아이고. 도망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왔나? 네. 우주 아빠, 봐라. 야들만 내가 챙기네. 아이고, 이것만, 그게 뭐 아버지 케이크 같다 그런가? 네 인간에, 오늘 내가 말이 알았다. 아이고, 그것만 언제나 챙기면 돼. 내가 아버지가 이렇다, 엄마. 그래? 친구는 뭐하노? 아이 친구가 아니라 지윤이다 동현이랑 같을거 같아 아 저 같을거는 아니고 사악과 역사학과 내가 사악과를 모를줄 아나? 아이 그건 아니요 아 이거 데모하는 아들이 다 교석이 있다 아이가? 아 당신 친구도 많이나봐 그래 이건복이라고 내 후배 안있나? 그거 아나? 잘 모르겠어 가가 잘렸나보네 역시 한 줄에 출치면 안되는기라 내는 중도다 중도 저번에 촛불집회도 갔다 왔다 아이가 거기 그런줄 아나? 다르지? 그건 박근혜가 최수진이랑 붙어먹어가지고 거기에 먹고? 아이고 당신 박근혜 뽑았다 아이가 당신은 비밀특별도 모르나? 참말로 오마 그래 모른다 아무튼 여자가 정치를 하면 안되는기라 뭐라싸나? 여자가 집에서 살려면 하지 빨리 나 사줄게 그럼 고향은 어디고? 아 저 서울이고요 부모님은? 아 부모님은 광주 경기도? 전라도? 전라도 광주 아 전라도가 큰일이네 큰일이네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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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먹으라 이거 하나 줄게 아니 아 먹고있어 아 먹고있어 아 먹고있어 그래 아들 맛보세요 하나 줘봐 밥 먹을때 그렇게 깨삭되는거 아니다 공당한다 이제 가시는거세요? 아 네 그럴거 같아요 아이고 날씨 좋네 준아 우리 커피 한잔하고 가자 응? 아이고 마 밥 먹으면 됐지 무슨 커피고 커피 자팡이 커피 한잔 물어 우리 한잔하고 커피 한잔하고 싶은데 왜 그러는데 우리 어디 갔다 무슨 일이야 언제 간다꼬 난 니 보고싶어서 왔는데 뭐 언젠 가라도 좋겠지 아휴 아휴 아들 나와봤자 소용없다카드만 엄마 아 그 잡이다 그 잡 그래 지연이 아 네 저 지연이예요 그래 지연이 네 너 저러가 아이가? 아버지 저러가 좀 금방 운동하나 갖고 아 아 저 아직 확실한거 없는데 우리 대학번가 있다 좀 있는지 보고가 아이차 여자들도 대학원 많이 간다카드만 그 붕어빵 내 둘째 딸도 대학 갔다 아이가? 아이차 말이 이상케 하네 뭐 뭐 여자라고 대학원 못 갈 거 있냐 그래 우리 동준애하고 잘 사귀면 결혼시켜줬구만 바로 알겠어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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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न이 누가했지 카는데 동준아 지금 졸업도 못했다 맞나 졸업을 안 늦게 하노 아들 잖아 요즘 아들이 늦게 한다 뭐 손 잡을라노 빨리 졸업시키고 바로 결혼시켜야지 저기 그 쟤네 왜 이렇게 썼노 어? 뭐라 샀나 지금 여자가 가방 끌어져서 뭐하노 저기 갑자기 뭐라칸다 지금 어 가방 꺼내야지 당신은 왜 흥분하고 날리고 갱년기가? 당신이 갱년기지? 아이고 참말로 맨날 드라마 보다 저 울고 디밀치 하는게 누구네? 아이고 참말로 동준이 있는데? 내가 대학만 나왔어도 당신하고 결혼 안 했다. 당신이 아까부터 내 직장 은근 못 샤는데 내 직장은 나쁘거든? 여자는 살리만 잘하면 되는 기라. 뭘 공부한다고 대학 안 가고. 와 네가 공부를 안 했잖아. 그래 내가 공부 못했다. 위험할 때부터는 못했거든? 참말로 그러나 자꾸말로. 살린다고 하냐고 해라. 가방 싸서 하늘이 갑시다. Must've been 손말로! 네? 자꾸말로. 난 딱 좋은 손말로 converging. 난 딱 좋은 손말로 만드는 중. 자꾸말로 들어보는 이유 한가? 왜 인간 얘기 안 하지? 뭐 왜 맨날을 Mond일이 ولا 생각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